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금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저는 구원을 설교하기에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죽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터 9장을 볼 것인데요. 에스터 9, I'd like you to read from verse 1 to 10. 구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 9, I'd like you to read from verse 1 to 10. 아다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두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두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두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리다와 알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우와 아리데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마안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대적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오늘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이 부림의 절기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죠 이 부림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승리를 축제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터로 통하여 이렇게 이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권변과 조언을 통해서 에스터로는 바로 여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계셨는데 먼저 미리 앞을 보셔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보셨고 그래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우를 대신해서 에스터를 그곳에서 세워서 그의 민족을 지키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수, 하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강하게 하시고 또 에스터를 강하게 하셔서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죽이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눠냐면 이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만든 시행 규칙들을 우리가 그것을 말소함으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파괴되고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종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그 저주들 그것들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말소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던 것이 바로 제 손에 들려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은 바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을 선포해서 우리의 그 대적들을 완전히 씨를 다 말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만의 열 아들이 완전히 죽임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에서 500명이 죽고 또 750명이 죽고 그래서 이 하만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씨를 다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 이 아수로의 명령, 에스터가 아수로 왕에게 처원한 그 내용 때문에 그 모든 그 칭령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유대인의 모든 대적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과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는 시간인데 이게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전쟁할 때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럽죠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승인하셨습니다 저는 화를 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웃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발로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32년, 35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곳 저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탄과 월구가 월구를 수없이 대면했습니다 사망의 영이 저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천사들이 저를 보호해서 그것들을 이기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벌써 그러한 싸움 안으로 들어가길 벌써 예비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십니다 저는 영 안에서 유대인입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도 유대인입니다 제 혈통으로 보면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간들에 저는 대면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23년 전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사탄이 우리 아내를 공격했어요 누가 우리 아내를 공격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시더니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축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런 축사를 제가 했는데요 가나에서 1998년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을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주 큰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전체를 빌려서 이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제가 위해를 바라봤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마 오후 3시쯤 되었는데 거기에 문이 있었어요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그냥 방문한 것이고 여기서 집회를 한 것이고 이 빌딩의 소유자가 내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부르고 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문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드릴까요?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 그녀가 얘기하기를 저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11개월을 임신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왕전결을 해야 되는데 제왕전결할 돈이 없어요 제 남편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는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밝아서 그들은 랜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성문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보통 이 만달이 되면 아이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아이의 머리가 위에 있었어요 제가 아이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이가 갑자기 아래로 머리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밑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part lock so god showed me pad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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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 lock door lock the one like this so you use key to open 환상 가운데 어떤 자물쇠를 보여줬는데 그 키로 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골반이 골반이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골반을 묶고 있는 그 자물쇠은 플리츠하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팍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손에 아이가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자기 간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손에 아이를 두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집에 주인이 왔어요 자궁에 탯줄이 있죠 탯줄을 묶고 묶고 그걸 잘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죠 그것들이 일어났고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갔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축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게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름이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그 1시쯤 1시쯤 됐어요 새벽 1시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 이름을 보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 이름을 알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 돼요 제가 그 이름을 안다고 말해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 이름의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데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힌 것이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미안한데 나는 그 영적 전쟁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의자를 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앉아라 거기 앉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차를 제가 집었습니다 don't be afraid say what I say so then after that it was a spiritual thing in the physical I killed the person I killed 제가 이 나이프로 그 사람을 확 죽였습니다 so after that I went back to bed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30분 있다가 God showed me another person 제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there were two 두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아냐 그랬더니 알겠대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이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 가서 나의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죽였던 사람들은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아내가 그 친구들과 아주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it will involve my wife going to participate in the funeral of that person so I shouldn't kill what the meaning of funeral you don't know funeral funeral danyeo sigdan or whatever funeral you don't know funeral okay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funeral 이 장례식 그 장례식에 그들과 함께 갔었어요 so I thought okay if my wife go maybe two weeks it's gonna be difficult so I changed my mind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은 너무 힘들다 해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so three days later three days later three days later three days later I went to visit my mother my mother-in-law my wife's mother 장모님이 저를 방문했어요 so when we got there 제가 거기 갔는데 my mother-in-law said 장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a certain woman 그 이름 그 이름의 여자가 that same name came to her from the hospital that she was rushed with ambulance 3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so and she almost died that her body was paralyzed so she came to beg her to beg me to beg me that she's sorry apologized to me so my mother-in-law said what did you do to her? what did she do to you rather? I said I don't know three days ago I prayed and that's it I don't know what happened so so then a few days later one week later this woman brought money big money with big bag she brought the money to my house take this is tight tight my tight I said no I don't want to take go to your church pay your tight to your church he said please take it I said no I'm not going to take it I was angry now I know who disturbs my wife so she pleaded with me I didn't take the money I left I walk away I went out so I just told you some just one of the small stories so the woman you know almost dead and the physical but it was a spiritual I did I didn't do physical physical but I prayed you know prayer in the night and the result was that so from that time my mind changed sometimes I can pray dangerous prayer I'm not going to tell you many so you don't be afraid I'm a nice man I'm very nice so I'm not dangerous but tonight I will be dangerous I will be dangerous because the Bible says it is time to kill why do we have to kill 왜냐하면 그들은 죽임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모든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모든 대적들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들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세요 두려우세요? 네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let me tell you somebody wrote this it means so many problems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삶에 wait a minute I'm going to show you somebody wrote this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엄청 문제가 많지요 앞뒤로 꽉꽉 찼어요 it means so many problems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somebody wrote this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앞뒤로 꽉 찼어요 so many problems 아주 문제가 많아요 somebody wrote this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somebody wrote this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so many problems 너무 문제가 많아요 I am here to help you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so I have to kill them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we have to kill them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I don't need your help 저는 돕기를 원합니다 only the name of the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은 강한 힘을 가진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죽여라 대적을 죽여라 so every enemy 모든 대적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대적은 오늘 모든 대적은 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내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tonight 오늘 밤 대모스다 완전히 죽임당할지어다 대모스다 별명당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씨가 다 말할지어 지어다 all the sons of Ahazeros sorry all the sons of Haman 하만의 모든 아들들은 all the friends of Haman 하만의 모든 지구들은 all the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f Haman 그들과 연결된 모든 악한 영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개개들은 tonight they will die 오늘 밤 죽임당할지어다 I mean the ones that are attacking you right now they are connected to Haman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I'm not talking I'm no more talking of Haman of three, four thousand years ago I'm talking of the Haman that disturbing you your family Haman your personal Haman and your community Haman your national Haman all of them put together they must die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삼천년 전에 있던 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하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하만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 그 하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섭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섭방합니다 저와 함께 이 하만을 죽이기를 섭방합니다 지금 천사들을 파견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 이 축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저의 일상생활에서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시간인데 이 시간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1977년 나이지리아 전쟁 가운데 천사들이 저를 어떻게 보호하였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어났어요 아주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저를 실제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소년이었는데 그 사단은 귀신 들린 이 짐승이 우리의 영토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He came out from the water He came out from the water and attacked me physically 그가 물을 먹으려고 제가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진짜 내 눈앞에서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짐승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혈과 욕이 아니요 그치요? 네 네 오케이 and God fought the battle for me 그게 우리가 진짜 다가왔습니다 and when the demon wanted to fight me 이 귀신이 저를 저와 싸우려고 다가왔는데 when he blew me here 저한테 이렇게 쳤는데 I said the blood of Jesus 제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He fell down 그가 명령할 때 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nd rolled and disappeared run away 그게 막 굴러서 도망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2 verse 11 요한계시로 12장 yeah yeah Revelation chapter 12 yes 12장 He said and we and we overcame we overcame by the blood of the lamp and the word of our testimony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였다 so tonight 오늘 밤 we are going to overcome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fight the enemy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by the word of our testimony 제 말로 선포할 때 and the blood of the lamp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것입니다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것입니다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것입니다 we are fighting with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that's our weapon 그것이 우리의 변기입니다 that's our weapon 그것이 우리의 변기입니다 are you ready to fight? 지금 싸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 fight? 지금 싸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some people are not ready 아직 몇몇 분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some people are not ready 몇몇 분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how? they are afraid they are afraid anyway I will fight for you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you will overcome 당신은 여기 와 있습니다 those enemies must die 당신의 대적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the enemy I'm talking about 우리가 이 대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the enemies that have disturbed you 그 대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요 that represented Haman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Haman입니다 and their sons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입니다 your enemy I don't know them 저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you know them 그러나 성도님들아 누가 대적인지 알고 계십니다 but I can see them through Haman's spirit 그것이 바로 Haman의 영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and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이 바로 Haman의 영입니다 and their sons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만의 영입니다 as ten sons of Haman were killed 이 하만의 열 명의 아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so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ir friends and their colleagues must die 하만의 자녀들 하만의 딸들 하만의 친구들 하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 친척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일어났냐 바로 수산에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칭령을 내려서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을 모르드게와 에스터는 그것을 다시 역전시켜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so according to what you have read in the Bible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요 according to what we read 내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according to the celebration of Purim 우리가 Purim의 축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이 지금 지금 그들의 대적을 죽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 하만과 관계된 이 더러운 대적의 영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so if you're afraid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you may just run away 도망가십시오 but if you're not afraid 두렵다면 you're gonna stand on your feet 일어나서 도망가십시오 we're gonna fight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are you ready tonight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tonight 준비되셨습니까 victory victory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빰빰빰빰 할렐루야 할렐루야 victory victory 승리 승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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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y victory 할렐루야 Jesus conquered the devil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정복하셨네 빰 빰 빰 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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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 you see it has been a long time 우리를 괴롭힌 더 긴 시간이 있어요 that the devil has been after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but I'm stay there don't go away we are about to do something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으세요 you see from the time of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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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ght the battle and killed the enemy of Israel Goliath he didn't kill him by the normal weapon he killed him with a sling a sling 다윗은 이 물멧돌로 이렇게 던졌어요 why did David kill Goliath with a sling and a stone 어떻게 다윗은 이 물멧돌을 던져서 Goliath 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David saw that it is not important to take a sword it is not important to take weapons of war 다윗은요 Goliath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because he saw that Goliath was a bird Goliath 을 새처럼 봤어요 Goliath 다윗에게 Goliath은 새였던 거예요 every other people saw Goliath as giant 모든 사람들은 육체제로 봤을 때 Goliath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but David saw Goliath as a bird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Goliath이 새였어요 listen to me it depends on how you see your enemy 오늘 밤 see your enemy 그 대적을 보십시오 as a bird 뭘로 새로 보세요 버드로 보세요 we are going to use a sling 우리가 물멧돌을 던질 거예요 and kill the enemy 그리고 그 새 대적을 죽일 것입니다 the sling of one stone in the name of J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던질 것인데 그 돌이 바로 J예요 예수님 이 Goliath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찢어었고 새들을 밥으로 주겠다 Goliath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왜인 줄 알아요 Goliath은 I would take David pieces him and give him to the birds of the air his relatives 이 Goliath은 다윗을 이렇게 찢어었고 the birds are his relatives 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새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실제였어요 the birds were the relative of Goliath 그 새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Goliath이었던 거예요 so David said you come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네가 창으로 그리고 칼로 나에게 나오는데 난 너에게 나간다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밤 내가 너의 머리를 잡고 내가 너의 머리를 취할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질문은 질문은 아니 질문은 다위덱이 칼과 창이 어디 있어요 데이빗은 칼이 없어요 어떻게 머리를 자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남자를 죽일 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꺼낼 때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이 대적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아하스로는 명령을 하였어요 아하스로 왕은 하만의 모든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장대에 매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좋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를 잘라야 하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용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오늘 밤 우리의 대적은 머리가 잘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은 우리의 모든 대적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대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동의하시지요 오케이